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때 기분이 어떠셨고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때도 떨렸고 지금도 떨리는데요 그때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때 나아주십니까? 좀 더 길게 못 찍어서 드라마가 끝나던데 다 이별을 주게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예상이냐 보습상이냐 그런 쪽이 하지 않습니다만 사랑을 놓고 우리 배우들 함께 모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해주셨던 시청자분들 함께 하시는 많은 기자님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많이 추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9년 봄날 봄방을 시청해주신 봄방의 환경들,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를 저희가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덤덤하게 되겠습니다 덤덤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맨점을 기대하고 고맙습니다 자, 봄밤에 멋진 우리 정혜인님을 만나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학교님님 경기 선수 학교님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안전하게 했던 교수님, 회석부터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내서 이소로 2호, 박수 인사님들 다울대와ich 조리 걱정되어겠습니다 박수 박수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방 기대치가 있으실 텐데 어젯밤에 또 어떤 부분을 푸셨는지 궁금하고 오늘 또 지금 기업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민영 씨 어젯밤에는 퇴근해서 잘 잔 것 같고요. 오랜만에 본밤 연기자분들과 함께 자리가 되어있어서 일단 기분이 좋고 본밤 사랑해주신 분들에 대한 도박으로 드라마 자체가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연기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본밤에 예상이 만약에 발표된다. 올해 드라마가 본밤이다. 그리고 올해 이맘의 주인공이 한세림입니다. 봉약 하나 저희한테 한번 물어주시죠. 봉약 뭐 사랑이 안 들어야 될지 뭐 내가 부대에서 어디 방사리 씨 대상 봉약 보냈죠. 후키리꾼을 돌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오늘 뭐 어떤 마음으로 팬들에게 마음을 전하실까 수상조각이 되었어요. 일단 전혀 그런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연기가 있었으니까 소상자의 연기로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연기로 인사드리고 제가 발표를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연기를 받아주시고 2인 촬영을 마지막으로 소상자의 연기로 전달하겠습니다. 어르신도 한번 받으세요. 이제 오늘 자세한 마음을 사랑의 연기로 전달해주시고 한지민님은 2인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지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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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